한 우물을 팠지만 한 우물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는 행복의 시간 속초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평소 존경하는 한 분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 아내와 자녀분들을 위해 희생하며 묵묵히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귀한 분이십니다. 한 교회를 섬기며 성도님들에게도 존경받는 귀한 신앙인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말수는 적으시지만 행동하시는 그분의 신앙이 목사인 저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조용히 말씀하시던 그분의 조용한 외침이 철없는 목사의 열정을 다스리곤 합니다. 이분을 닮아가며 산다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질 텐데 하는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잘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어릴 적 유명 브랜드 신발을 신고 온 친구를 보며 그런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야 너네 집 잘 사냐? 부러운 마음에 던졌던 질문 속에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이 우스워집니다. 잘 사는 삶이란 많은 것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내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름다운 상황들이 이어지며 아름다운 숨두를 내쉬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삶이라 믿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답게 잘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 이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직함입니다.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길을 걸어오실 수 있는 강직함이 그분에게서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분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강함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본인의 소리를 낼 수 있으신 귀한 분임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유연함입니다. 강한 자에게 누구보다도 강하신 강직함을 지니고 있지만 약한 자의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시는 유연함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시기에 억지로도 만들 수 없는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유연함이 없는 강직함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함에 있어 둘러대지 않으시는 당당함이 있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실 줄 아는 여유로움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는 귀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면 진심으로 말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듣지 않으니 진심이 담긴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것은 듣는 이의 진실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은 화려함에 끌리지 않습니다. 진실함에 끌리는 것이죠.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가끔 뵐 때마다 그 만남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힘을 주시는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잠깐 차를 드시며 보여지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하얀 머릿결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많은 말을 저에게 건네는 듯 느껴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시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시는 귀한 분의 나이 들어가심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직 젊은 목사에게는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마지막 헤어짐에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또 다른 여운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한 우물을 봤지만 한 우물에 갇혀 살지는 않았습니다. 한 우물을 밤에 우직하게 살아오신 그분의 깊이 있는 삶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의 우물에 절대 갇혀 살지 않으신 그분의 편협하지 않은 삶이 느껴지는 귀중한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 우물을 봐야 합니다. 언젠가 우물은 우리가 흘린 땀에 시원한 물을 선물해 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한 우물에 갇혀 살아서도 안됩니다. 깊이 있지만 편협하지 않은 그런 삶, 생명의 우물과도 같은 삶을 저 또한 살아가고 싶습니다.